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에 딜레마란 말 있잖아요 딜레마 아 내가 딜레마에 빠졌어 딜레마 이 딜레마는 D라고 하는 단어와 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뒷번째 레마가 레마가 아니에요 레마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라 L-E-M-L 레마에요 D는 뭐냐면 두 개 레마라는 거 뭐냐면 뿔이 뿔이라는 단어 홀 뿔 혹은 명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 명제를 붙잡는 거예요 자 율법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율법적인 사람이 될 거 봐 저 바리세이나 서기관처럼 자기 의의로 사는 거야 율법을 붙잡지만 이것이 아닌 것 같고 율법 없이 살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완전히 조폭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의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구약의 딜레마가 뭐냐 하나님이 율법을 줬지만 율법이 하나님의 의의 그림자인 걸 모르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지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또 의롭게 되고 내가 이만큼 지켰으니까 도덕군자가 되고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이만큼 배웠는데 이러니까 교회 안에 자기 의의로 가득 찬 사람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니까 저게 그리스인이야 교회 지키고 있는 사람이지 뭐 종교적인 사람이지 그러니까 아예 말씀에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주님의 복음을 모르고 자기 의의를 쌓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전통적인 그걸로 직분을 주신 이유가 아닌데 한국교회에는 직분이 계급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흠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있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영향력이 얼마나 많아 나한테 다 인사해 그게 싫으면 곤두고 그러면 찍히고 이게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저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예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두 딜레마 그런데 율법으로도 아니고 자기의 방법으로가 아닌 예수님의 의의가 나왔으니 그 예수님의 의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도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도 회개하여 다시 믿고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다고 여겼던 사람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를 부끄러우스 냄새가 나urg Flatá Charlie politik 여러분 여러분